마이보험 체크 귀한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도 놀러 가고 싶지만 친구들 또 만나야 되는데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요. 더 오라수목금 풀로 저희 안징글TV를 모시고 제가 또 이분은 뉴스공장 작가한테도 험지특재로 빨리 불러라. 스픽스에도 빨리 불러라. 제가 아는 곳에 다 연락을 했는데 아직 연락은 안 왔습니까 혹시?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이제 다음주에 연락이 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인사하시고요. 더 들어오신 다음에. 와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벌써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국민의힘 최악의 후보 20명 추가로 또 발표하고 또 후에는 송영길 전 대표님 보석으로 석방을 촉구하는 각계각친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한절 마무리한 방송인데 정말 귀한 분 모시고 하게 돼서 좋고요. 뒤에 팻말이 좀 보이네요. 누군지 알아버렸겠네요. 아 여기 제목에도 이미 붙어있군요. 김한나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내일은 2시에 안기령 도봉 후보님 도봉갑인가? 도봉갑인 것 같습니다. 그 후보님 개소식에도 가고요. 4시에 촛불집회에서는 발언도 하고요. 아 아침 10시 반에는 시동이키 안진걸TV 생방송도 있습니다. 주말에도. 원래 토요일 저녁이어야 될 시동이키 생방송이 내일 아침 10시 반에. 박시동, 이광수 안진걸. 그 다음에 거기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강유정 교수님 오십니다. 그분이 비례 9번인가 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못 갔는데 안성애 윤종군 후보님께 이기영 영화배우님이 가셨습니다. 응원하러. 제가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님 석방축구 기자회견 때 못 갔는데요. 아무튼 연예인들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월요일날 박경민 교수님 오시는데 그분이 연락을 주신 거였죠. 아 정말요? 옛날에 우리 서초갑이 박경민 교수님이었죠. 아 네. 그러니까 인연이 있네요. 전설적인 작곡가, 윤일상 작곡가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월요일날 박경민 교수님과 같이 온다고. 거기에 윤일상 작곡가님이 붙어서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김한나 변호사님한테 누가 붙어있습니까? 저는 여러 국민들이 붙어있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청년들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없이 많은 우리 서초구민들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바뀐다. 바뀐다. 확실히 바뀐다. 당연하다. 제가 연습도 안 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안징글TV, 인사이트TV 생방송이 지금 시작됐는데 원래 우리 민생경 언론위원장 박영선 팀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전남쪽 후보들 응원을 가셨습니다. 제가 안도구르보, 권양여부보, 전진숙 후보 오늘 못 오셔가지고 제가 김한나 변호사님 둘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징글TV, 인사이트TV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김한나 변호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사무실 와서 목욕 체계까지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그래서 비도 좀 맞긴 했지만 저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더 하얘시고 왜냐하면 한숨 푹 자고 제가 요즘 너무 슬픈 일이 고통스러움이 많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응원한 후보님들이 많이 잘 안 되게 돼가지고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아이고 너무 고생하시고. 대신에 한민수 대변인이 오늘 강북으로 가셨으니까 한민수 대변인 굉장히 멋진 후보거든요. 잘 되셨습니다. 자 좀 서설이 길었죠? 그 정도로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사이트TV에서 바이솔님 아예 김한나, 서초갑 국회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선되셨네. 고맙습니다. 바이솔님. 어떻게 가셨어요? 천사대교님 안녕하세요. 인사이트님.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인사이트가 대단하십니다. 벌써 국회의원으로 부르시는군요. 자 안진근TV에는 두영김님, 축복사람님, 민지맘님, 루안님, 단무진님, 성진장님, 이진님, 한채준님, 한채준님, 김한나와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민지맘님께서 안기령 도봉갑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체크해주세요. 안준영님. 안진근 손을 너무 열심히 사시네. 아니요. 저 아주 게으르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응원한 후보들이 많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저 정말 충격 속에서 틈만 나면 잠을 자고 술을 보고 이진님께서 김한나보냐 은호합니다. 입내세요. 아 단무지님 재밌네요. 오염수 비가 오고 있네요. 다들 나가지 말고 안진근TV 봅시다. 그런가요? 맞아요. 최근에 또 민지세먼지도 많이 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태희님께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은주윤님께서 와 김한나 변호사! 이렇게 해도 정말 많은 분들 로아님, 김현수님 꼭 당선대샘. 강남도 바람에 보면 꼭 입성 기원합니다. 이정장 응원합니다. 로아. 실제로 김청 강남의 민정후보님 한 분은 비둥비둥한 걸로 나오던데요. 영희빈제 했잖아요. 의사. 김창. 갑자기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 안 나냐. 김청희. 아 강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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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희 교수님. 옛날에 강남에서도 당선되어 있잖아요. 민당이. 전현희 의원님도 당선된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현희 의원님께서 저희 후원회장님이십니다. 와 박수 박수. 전현희 변호사님은 서초동에서 아니 서초동이래. 강남에서 당선되어 있고 이번에 중성동 반대당대. 자 이제 여러분 김한나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김한나. 저는 서초체인지 신나는 챌린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후보 김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김한나 변호사님 패널 또 시원 다 같이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와. 와. 인사이트팀에서 천사도 교수님이 강창희는 아니에요. 강청희의 강창희는 옛날 자민영 국회의원이고요. 강청희 교수님입니다. 강청희 교수님. 네. 강청희 교수님보다 뒤늦게 영입된 전략 공천이만 더 큰 바람 불러 일으키는 김한나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진짜 본인이 누군지 마음껏 이야기 좀 하세요. 저는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뭐 하다가 뭐 병사가 되었고 민주당은 언제 인연이 있고 어떻게 다 서초갑이랑 인연이 있고 뭐 쭉쭉쭉쭉 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아니 이 안진걸tv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초대를 하지 않고 저만 특별히 누가 이렇게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1대1이에요. 무조건 1대1이에요. 네. 오늘 정말 저에 대해서 싹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누구십니까 네. 저는 일단 서초갑에서 변호사 생활을 각 1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 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 사건을 통해서 서초의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실제 민생을 보게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왔고요. 제가 사실 정치라는 것에 아니면 내 목소리를 내는 것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처음 고민을 했던 거는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재수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신뢰가 안 된다면 몇 학번이었 는지. 제가 9.9 학번입니다. 아. 9.9 학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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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학교에 좀 일찍 들어갔어요. 네. 어쨌든 9.9 학번 공공학번 그 또래. 네. 맞습니다. 재수도 고민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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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그냥 선배님이 한 번 이렇게 시위 같은 거 지필 한번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볼 수 있지 가봐야죠. 가봐야죠. 갔는데 막 호돌이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달성됐구나. 과거 역사에서 보던 그런 민주화 탄압 이런 거는 좀 멀어진 게 아닐까 그런 폭력경찰이 아니라 호돌이 경찰라서 호돌이 웃으니 기쁨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7시가 되니까 저희가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토끼몰이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99년도에도 김대중 정부이긴 했지만 당시에도 학생시나 노동자 시에 폭력 진압이 종종 있었습니다.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역시. 그 경험을 하고서 집에 왔는데 뭔가 마음이 심장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권력 절대 권력이 절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상황에 이 무언가를 말을 해야 되겠다. 뭔가 불합리하다. 이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이제 딱 고속도로를 딱 타면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딱 그때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구간에 딱 대자마자 진짜 저는 그냥 1학년 새내기였거든요. 딱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요. 서영고 다니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됐어요. 어제 처음으로 시위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권력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요. 네. 벌써 시위들에게요. 네. 그냥 아무도 못 나가니까. 그런데 제가 용기가 나더라고요. 차에 막 차가 막혀서 아니면 집회 시위 중인데 못 나가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걸 겪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로 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는 분당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예요. 그래서 그 구간은 한 번 고속도로를 들어가면 고속도로가 끝나서 서울이 딱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간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일어났죠. 딱 일어나서 저 사실 어제 이런 일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새내기고 제가 그때 19인데 19살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뭔지 정치가 뭔지 이제 배워가는 사람인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재수를 하지 말고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야겠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치적 생각을 하게 됐던 그때 이제 1학년 때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뭐 그때 시민들이 박수 보내준 나 아니면 저는 똘끼 있는 청년이 있나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똘끼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러기 쉽지 않았네. 그때 참 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주제를 이야기했나요? 한반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노동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사실이 그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정권을 떠나서 어떤 자리에 있던 것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화시위만 언론에 나왔던 것. 그런 종류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당시 토끼물을 맞았고 거기에 있던 어떤 친구가 피를 흘렸고.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네. 그것 자체가 좀 속상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언론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길 바라고 그걸 내가 알았다면 적어도 밝혀야겠다. 굉장히 정의로운 청년 시절을 보냈군요. 웬시의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어쩐지 뭔가. 뜨거운 가슴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좀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네. 한 번 저희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이제 풍물패를 하게 됐어요. 풍물패. 풍물패. 우리 그 이광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평론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쏟아잘을 했는데. 그분도 풍물패예요. 아 저 풍물패. 풍물패. 그분은 93학번 풍물패했대요. 저는 상세였습니다. 저도. 상세는 아무런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풍물과였습니다. 완전 풍물과. 학교에. 풍물 매니아. 풍물 매니아.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악기를 되게 여러 개 했어요. 플루토 할 줄 알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만돌린도 배우고. 여러 악기. 서양 악기 위주로 했었는데. 아 그럼 정작 왜 난 우리나라 악기를 모르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풍물을 시작했는데요. 풍물을 하면서 나가서 만난 민중들. 풍물을 하면서 나가서 만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를 굉장히 대학교 때 저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풍물. 그리고 계속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학생운동도 하고. 학생활동. 네. 학생활동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참 모순 중의 하나가 되게 분단된 조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단조국이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다름입니까? 제 고향은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냐 자꾸 묻잖아요. 제 고향은 한반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남북분단도 동서갈등도 지역 패권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 고향은 한반도. 언젠가 만주와 연해주까지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평화롭게 사는 그날을 염원합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 내 사랑 한반도. 내 이름은 한반도. 그렇죠. 내 고향은 한반도. 네. 내 고향은 한반도. 그래서 폭무를 하면서 그 목소리를 많이 냈고 통일 관련돼서 준비를 하자 해서 지금 통일법정책연구회에 부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아 통일. 법정책연구회라고. 통일법이니까 남북이 이제 통일되면 헌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법 헌법 이런 건 다 통일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남북 간의 여러 법까지도 다를 테니까. 이야 정말 미래지향적인 분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또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반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되게 그냥 제대로 된 사회에 그러니까 가상사계에 그냥 모두가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북한에도 가볼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 안에서. 거기서 이제 북한 주민도 만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자유롭게 올복해도 되죠. 올복.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롭게 존내론의 이미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메타버스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이 오고한 한반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멋집니다. 그런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법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졸업을 했어요. 풍물을 열심히 치고 분란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사시나 로스쿨을 준비하신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좀 계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막 통일에 좀 관심이 있어서 통일부를 가려고 이제 행정고시를 보다가 그때 조금 약간의 차이로 떨어졌어요. 2차에서. 그래서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까? 나는 아무 맥도 없고 힘도 없고 빨리 취업해야 되나? 먹고 사는 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저도 했죠. 그러던 중에 되게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서 조언을 들어야겠다.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저는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하고 새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 당시에. 새 사람? 네. 통일의 정통인은 정세현 장관님.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한 분은. 와 대단하다. 그 현대아산. 그 당시에 현대아산이 북한이랑 막 이렇게 교류하고 있었어요. 네. 금강산 사업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아산 대표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을 그렇게 해도 못 만났던 우리 학교 총장님을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세 명을 만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그 세 명을 만난 후에 결정을 해야겠다. 내 인생의 방향을. 그러고선 근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절 만나주시나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이제 막 졸업한 취준생인데. 그래서 정성들롭게 편지를 썼어요. 와 보통뿐이 아니시네요. 지금 그렇게 사는 청년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간절함으로 살았던 거죠. 아무 뺏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절함으로 썼는데. 정세현 장관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와 지난주에 뉴스공장에서 제가 만났는데. 네. 결국 만났군요. 그게 몇 년도에요? 2000년도? 2001년도? 아니 아니. 졸업했을 때 2000년대 중반? 네. 2006년? 7년? 이 정도였던 거죠. 그때 즈음에? 네. 그래서 그때 만나서 프라자 호텔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 국제회의를 앞두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국제회의를 약간 늦어가면서까지. 원래 가셔야 되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거 늦어가면서까지 저를 만나주시면서. 전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청년이 더 큰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다. 청년이. 청년인 제가. 학생이잖아요. 20살 때였는데. 꿈꾸는 세계가 통일 한반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꿈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직장생활하는 거 이런 것보다 큰 꿈을 꾸면 너 하나가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너 하나가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대하겠다고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전 진짜 가슴에 남았어요. 감동적이네요. 그걸 편지를 써서 찾아뵌 김한나 변호사람도 대단하고 그걸 또 만나준 정세은 전 장관님도 대단하고 뉴스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뵙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근데 자기 제자인 줄 착각했대요. 제자 중에 김한나가 있대요. 착각해서 날짜 사방을 비서한테 시켰는데 그 김한나가 저는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장관은 아니셨죠 노무현정부 때 장관하고 나온 때인가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셔서 이제 교편을 하고 계셔서 제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장관 때 만나신 건가요 시점이 장관 바로 나오셔서 네. 그러니까 노무현정부 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절 만나 주시고 나중에는 알았잖아요. 아셨잖아요. 제가 김한나가 아닌 걸 그런데도 절 만나 주시고 이런 도전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정세현 장관을 만나니까 그 나머지 두 분을 만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전화를 해 주시더라고요. 만나라고. 장관님께서 한 분은 그때는 총장님 누구예요? 그때 말해야 되나요? 네.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배용 총장님이셨고요. 아 이대? 이하여대 이배용 총장님? 네. 그렇죠. 그분이 이명박 정부에 이렇게 막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당한 건데요. 그래도 만나야죠. 스승과 제자는 만나야죠. 뭐 스승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건 저희 총장님이셨기 때문에 보고 싶었습니다. 대단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요? 그리고 이제 그때 현대아산 대표님이셨습니다. 김은규는 아니고 누굴까요 그때는요? 현대아산 대표가? 어? 맞는 것 같은데요? 김은규 사장이었나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분이 통해서 총괄했었죠. 정무문 회장과 함께. 그분도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현대아산의 그 대표시를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종로구 개동에 있지 않았나요? 개동? 안국동에 있어요. 안국동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많이 놀았거든요. 안국동에 이제 송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데모도 많이 와 거기서. 와. 그렇게 만나서 제가 다시 동일을 꿈을 것 같고 이제 열심히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작은 나의 실천. 지금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뭔가 점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발을 어떻게 내딛을까 하다가 NGO 활동을 하게 됐고요. NGO 활동. NGO 활동 됐어요? 아 네. 네. 잠깐 달려라 훈이님께서 밝은 기운 넘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루다님께서 멋진 분이신걸. 김한나 후보님. 사랑된 이배우님께서 상대가 좋은이라서 불 끄래 이거. 아 불 끄나야라는 표현이 있군요. 막 제가 온몸에 분노가 솟는다를 불 끄네. 아 이건 약간 신조어. 불 끄네라는 말은 아무튼 없죠. 우리가 그동안 안 썼는데. 어감은 오죠. 어감은 오죠. 어감은 딱 오죠. 신조어로 들을 때 불이 끊는다. 내 마음속에. 불덩이가 솟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호우님께서 징글림 유튜브가 있네요. 구독 박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 15만 천명까지 왔습니다. 호우님. 많이 구독 좋아해 주시고요. 김시님께 꼭 당선돼서 서초구 국민들과 모든 국민들이 좀 즐겁게 해주세요. 너무 즐거우신 것. 이미 즐거워.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새로운 바람이 굽니다. 그동안 서초구화에서 제 선전한 게 박경미보였나요? 어 그 저.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선은 못됐죠. 우리 서초구 앞에서 민정보가. 네. 당선은 안 됐는데 그 박경미 후보께서 42%예요. 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뛰어넘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서도 윤석열 의원권을 반단 이유로는 한 60% 정도 되지 않나요. 좀 다른 데보다 낫죠. 5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투표자에 나오면 나는 차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못 찍지. 네. 그리고 그 앞잡이 조은이는 못 찍지. 조은이가 지금 이태원 시민단체들이 꼽은 낙선 명단에도 올라가 있어요. 아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장 방해한 사람 오스트5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보니까 의정활동에서 개혁법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하고요. 우리는 네거티브 많이 안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되겠는데요. 그렇죠. 다음 주 오늘 박경미 후보님이 오는 것도 인연이고. 아 네. 서초체인지 신나는 챌린지. 네. 서초는 변합니다. 오 좋은데요. 여러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바람이 붙니다. 바람이. 그 다음에 강남의 강청이 후보님. 그 다음에 서초갑의 우리 김한노 후보님. 서초을의 홍익표 후보님. 홍익표 후보님 또 원내대표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론조사 같은 건 지금 나왔나요 혹시? 저 서초을이요? 저희 갑? 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약간 좀 험지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제 마음을 좀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아 후원도 이것도 그래서 들고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 초보잖아요. 네. 자 후보 개소식이? 내일입니다. 내일 5시. 5시. 잠깐만 제가 내일 2시에 안기름 개소식 4시에 촛불집회 발언 끝나고 한번 가보면 보내 잘 쓰시면 되겠는데요. 당연하죠. 하이파이. 오십니다. 박수치셨어요. 저기 촛불집회 오신 분들 슬픔기로 했는데 갔다 올게요 여러분. 갔다 와서 먹어요. 아니면 서초당에 가서 먹읍시다. 어 좋습니다. 서초경제도 살려야죠. 그 다음에 후원계좌 서초체인지 김한나 후보님 되십시오. 국민은행 349401-04-340909 예금주 김한나 후보님. 혼혜장은 누구? 김현희 의원님이나. 아까 전현희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그러니까 그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네. 전현희 의원님이십니다. 너무 열정 넘치는데 이렇게 가끔 놀라실 때도 있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남창골님께서 김한나 후보님 화이팅 하세요. 발만 잡고 갈게. 아 발만 잡고 잘게 됐구나. 손만 잡고 잘게가 아니라. 김 후보님 힐링 에너지가 넘치네요. 아 감사합니다. 김용기 님께서 김한나 후보님 당선 기원합니다. 몰빵 화이팅. 지역도 민주당. 비례동 민주당. 아 더불어민주당. 몰빵 몰빵. 네. 지민 비민인가요. 무효. 아무튼 유혜경님께서 예쁜데. 제 네모 평가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덕담 정도는 아마 후보님이 수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김영께서도 박수 보내주셨고요. 케이스진께서 김한나 꼭 국회 입성하시길. 200석 가자. 가자. 정말 너무 명랑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졸업했죠. 취직을 하고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한 거예요. 네. 엔조 활동했습니다. 어디 어디 다니셨어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평화한국이라고. 평화한국. 네. 네. 작은 엔조 단체였는데요. 제가 뭐 참여했는데 경실련 뭐 민변 다 막 그분들 활동할 때인데 평화한국 못 들어왔는데. 네. 작은 엔조. 사실 작은 엔조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무슨 활동했는지. 제가 이제 평화한국 있으면서 이제 정말 헌신을 다했어요. 5시에 일어나서. 왜냐하면 정말 엔조가 열악해요. 그래서 모든 인맹을 써서 막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막 끌어내서 뭔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뜻이 맞는 분들이랑 저도 이렇게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조기 멤버가 됐었고요. 평화한국 하다가. 네. 평화한국 지금도 홈페이지 치면 나오나요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어. 제가 해볼게요. 평화한국. 네.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간사하다가 뜻이 맞는 분들이랑 언론을 조금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작은 걸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정치부로 해서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네. 인터뷰를 하고 다니다가 그때 정훈찬 교수님. 정훈찬. 네. 교수님. 서울대 정훈찬 교수님. 맞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때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학 중에 이제 정훈찬 교수님 인터뷰. 아. 공부를 많이 했구나.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까지 갔군요 공부하러. 졸업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랬는데 갔다가 이제 인터뷰 끝나고 이제 다 방송 끄잖아요. 끄고 혹시 오프 더 레코드로 제자한테 교수님이 좋은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 제가 또 멘토에 대한 괄급함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자격증 하나 따면 얻다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이요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모든 스펙을 다 갖고 계신 분도 자격증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띵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뭔가 사명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격증의 왕이 뭡니까. 루스쿨. 변호사. 변호사. 그렇죠. 평안국 단체하고 그때 만든 언론사는 뭐예요. 작은 언론사는 또 뭐예요. 제가 말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그건 패스. 아 그러니까 패스할 수 있죠. 네 패스할 수 있죠. 김한나 TV가 안 보여요. 근데 뭐로 쳐야 돼요. 로키 김한나 아니면 김한나 변호사 하면 바로 나와요. 김한나 변호사로 치겠습니다. 여러분 김한나 변호사 TV도. 아 로키. 네네네네. 요거 요거 요거. 그렇네요. 로키 김한나 변호사. 네. 요즘 조금 홍보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키를 만들어 드린다. 네 맞습니다. 와 제소전화에도 올려놓고. 네. 이걸 언제 부터 만든 거예요. 아 제가 작년부터 좀 유튜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막 두서없이 소개 한번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짠. 중간중간의 책도. 네 작년에 쫄지마 임대처법을 이렇게 두 권을 썼고요. 하나는 임차인 편 하나는 임대인 편. 각자의 위기치에서 정확히 법을 이해해서 자신의 권리와 그리고 또한 의무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무 멋있네요. 저도 예전에 참여했을 때 저기 주택임대차 법원 회사에서도 쓰고 같이 변호사님들이랑.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민변에서 낸 쫄지마 형사 절차. 워낙 경찰이야 검찰이 무서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은 쓰지는 않았고 제가 홍보를 막 했었는데. 저도 제 책 제가 선물로 갖고 왔어요. 되돌아보고 쓰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익스체인지 할까요. 아 그럼요. 익스체인지. 체인지 서초 익스체인지 유오브 마이브 빛나는 청춘 김한나 변호사님께 필필승 빕니다. 2024년 3월 20일 안진고 롤리. 와 감사합니다. 필필승. 필필승. 와 쫄지마 임대처법. 네. 저는 임차인 주로 임차인 상담하니까 임차인법만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되돌아보고 쓰다 책도 여러분이 사주시면 또 사서 돌려주시면 주변에. 그 인쇄는 전액 좋은데 기부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김한나 변호사님 tv까지 들어왔고요. 여러분 그럼 아직 근데 정치 활동도 올라오네요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변호사 내용이 많았는데. 자 여러분 김한나 변호사 tv 영어로 로키 법률 열쇠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률 열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만능키처럼 로키. 네 맞아요. 김한나 변호사. 그냥 김한나 변호사만 쳐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쇼측 부동산전문변호 더불어민당 서초갑 국회는 김한나. 이거 언제입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님이 모이는데. 선대출범시스 만났나요. 네 맞습니다. 정청례도 모이고 그 사이에 사진 엄청 찍었네요. 자 다시 조수진 변호사. 조 변호사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옆자리에 앉으셨네요. 네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명을 추천했는데 변호사님이 제일 좋다고 다들 그러셨는데 제가 누구누구 추천했느냐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눈물이. 자 조수 변호사님. 아니야 죄송합니다. 김한나 변호사님. 네. 드디어 이렇게 만났고. 자 김한나 변호사TV 구독 좋아해 주시고. 자 계속 그다음에 그래갖고 정훈찬 교수가 자격증 하나 해제한 다음에 그게 몇 년도에요. 그게 2012년도였는데요. 그때 뭔가 집에 왔는데 그날이 리트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청했는 게 리트 시험이거든요. 리트 시험을 본다면서. 리트 시험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디 로스쿨 가버린 거예요. 저 아주데로스쿨 아 저 수원의 아주데로스쿨 제 친구 윤태영 교수도 있는데 윤태영 네 저희 교수님이 있어요. 마이프렌드 윤태영 잘 있나 윤태영 교수 자네의 제자 우리 김한나 변호사님 여기 와 있습니다. 나이 놓아주세요. 이렇게 똑똑한 변호사님 배치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스승들이. 자 그래서 그래서 졸업하고 변호사 된 게 언제쯤이에요. 2016년부터 변호사 생활했습니다. 그럼 아주데로스쿨 거의 초기 멤버네요. 네 맞습니다. 몇 기인가요? 5기입니다. 5기. 그러니까 로스쿨 생긴 이제 5기. 김남국 의원이 로스쿨 1기니까 그 외에 이제 5기. 좋습니다. 김정수님께서 타이온도하러 민정수 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인간이네. 특이한 사람. 아 김한나 변호사님 잘 알았네. 저네요. 저 고행. 아닙니다. 저 어제도 술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안 먹었지. 고행끼릴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즐겁게 하죠. 민시민님께서 김한나 이재명 미나 253석 나라 살려주세요. 꼭 당선되세요. 와 233석 꼭 당선되랍니다. 류영수님께서 김한나 TV 구독하고 왔습니다. 1만명 되게 도와주세요. 남한강님께서 모두들 평안. 아니 어디 가실래요. 남한강님 가시면 안 되죠. 지금 변호사님 이야기 하나도 안 꺼내는. 이제 로스쿨 합격 나왔는데. 재미없었나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셨잖아요. 40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414명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450명까지 500명까지. 지금도 재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초갑이면 좋으니 서초흐르면 박성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홍익표, 김한나. 특히 무조건 된다. 특히 김한나 무조건 된다. 된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좀 더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번 제가 여성인데요. 물론 조은혜 후보도 여성이지만 저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에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 아닙니까? 이 출산율 저하가 될 수밖에. 지금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0.72라고 해요. 네. 그러면 4분기, 4, 4분기 0.6까지 떨어져서 0.6.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임 여성 100명당 이니까 그렇잖아요. 72명, 72명이. 남자까지 하면 200명 중에 생각하면 엄청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가면 진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국가 소멸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안을 마련할 것인가. 제가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지. 왜 결혼, 출산이 이렇게 저조하게 됐는지를 청년 세대 또래들의 문제를 본인 또는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의 고민.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낳고 싶어도 못 낳거나 너무 안타깝게 임시 출산을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 마음 제일 잘한다. 네. 그럼요. 그렇죠. 조은이 후보보다는 훨씬 잘 알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백성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애국, 애민. 애국, 애민. 뜨거운 가슴. 뜨거운 가슴. 불 끊는 가슴. 아까 우리 사랑대님은 불 끊는 가슴. 불 타는 가슴으로. 달려가자. 불 타는 틀판으로 달려가자인가 그 노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조은이 후보를 반드시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년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실질적으로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내 자아실현과 직업 유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보장을 해야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지 100만 원 쭉 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100만 원은 절대 못 낳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한 1억이면 모를까. 그래도 안 낳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지 돈이 아니야. 그렇죠. 이제는 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아이 돌봄 서비스도 그냥 6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시간대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주고 삼교대 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좀 야근을 약간은 해야지 눈치를 안 봐야 되잖아요. 네. 직장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시간대도 좀 넓히고. 이런 좀 현실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만 해도 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행복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후보다 라고 이제 1번을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청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헌반도 메타버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ai 메타버스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미래 현재의 변화 미래로 아주 신속하게 재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걸 다 제일 잘한다는 거잖아요. 좋은 유무하고는 그건 상대가 안 되겠죠 역시. 아 좋습니다. 4차 산업이잖아요. 4차 산업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가 돼야 되고 이 4차 산업시대에 그 리드하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가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이기 때문에 그 옛날 세대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가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또 이제 대가족에서 살았어요. 할머니도 모시고 살았고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살았었는데요. 어른들한테 예쁜 많이 받습니다. 오 지금은 누구랑 살고 계세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뭐.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아야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1, 2인 가구가 60%입니다. 네 맞습니다.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트렌드 청년, 작년 세대 트렌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인 세대를 위한 정책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마트나 슈퍼 가도 1인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같이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 여러 가지 샵이 생기고 무슨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 또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런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 소외의 좀 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기술과 또 하나의 인문학적인 것, 감성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만 발전한다고 왜 자살률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 소외의 문제도 있다. 생명경시사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하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미래를 같이 미래 번영의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강점이고요. 세 번째 강점으로는 저는 부동산 전문이에요. 최근에 전세사기 사건들 저는 사건으로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게 문제였는지 왜 영끌을 한 젊은이들이 지금 고리의 금융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산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서초갑이 모두가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엄청 많이 내고요. 재산세도 많이 내고요. 세금 감당이 안 돼서 있는 하우스포들도 많아요. 하우스포도 많고 강남도 강남 서초에도 빈민이나 서민들도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자기 집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할 수 없어요. 그런 부동산 문제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그런 입법 이런 거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지금 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요건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전재산인데 30% 정도 선지원해줘 나중에 그걸 환수해서 어차피 국고 손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30% 정도는 국가가 다시 받지 않겠어요. 아니면 또 임대료를 추적해서 어떻게든 임대료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억짜리 전세금 날려서 피눈물을 잃는 분한테 3천만 원 먼저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생존을 영위하게 하고 생존을 도모하게 하고 나중에 그 3천만 원은 건물주한테 받아내겠다는 건데 그걸 못 해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쟤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서초 jt님께서 서초 반포에 45년 살았는데요. 반포동이 서초갑인가요? 네 반포동 서초갑입니다. 어디어디 동인가요 지금 서초갑이? 반포본동 반포 1,2,3,4동 그다음에 자먼동 그다음에 방배본동 방배 1,4동입니다. 이야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이루아님께서 저도 혼자예요. 맞습니다. 1인 가구 많습니다. 이루아님. 영국은 오죽하면 론니 디파트먼트 론니니스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부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1인 가구 외로움 문제. 자 우리 민주당에서 좀 확실해 합시다. 민주당 좀 더 잘해야죠. 계속 한순부님 김한나 초심직자 손령한 론하가 이끌어내시길 기원합니다. 되게 의문이 엄청난데요. 감사합니다. jt님께서 서초동도 확 변화되고 될 때가 됐어요. 그럼 서초동에서 얼마 사셨습니까? 저는 서초동에 한 실제로 서초동에 산 거는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는 변호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서초갑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전에 NGO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공부도 밑에 쪽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지역 현안을 잘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데나일 때는 서대문에 살았나요? 네. 저 기숙사 생활도 하고 원래 고향은 성남 쪽인가요 그러면? 고향은요. 종로에 있다가 분당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서대문도 있다가 서초동에 사실 서대문 이런 거는 이제 기숙사 주소지로는 언제부터 서초동에 있었어요? 주소지로 그냥 편안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2018년입니다. 이야 그건 대단하네요. 윤희숙은 서초동에 국회의원 됐다고 도망갔잖아요. 본인이 부동산특용 나오니까 자기 화 못 참아가지고 그때 그 사람은 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봤고 갑자기 서초동에 전략공지 받으니까 한 그때 당시에 갑자기 세입자로 몇 십일 전에 이사 왔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나는 세입자입니다는 거짓말 연설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집이 두 채인가가 있었고요. 한 채는 팔렸고 한 채는 전세집으로 자기가 당선을 위해서 당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누구나 꽂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만하게 내리꽂았거든요. 낙하산으로. 서초동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초동. 법조인도 아니에요. 도동이나 교수니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짜 연설을 한 거예요. 조중동이 엄청나게 띄워준 나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고 반대합니다. 어느 세입자가 반대합니까? 2년 사는 분들 다 물어보십시오. 4년 늘려준다면 일단 찬성하죠. 하지만 혹시 건물주가 임대로 4년 후에는 폭등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 세입자들이 더 산다면 전세 물량이 떨어져서 신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폭등한 물건만 들어오네 이런 건 우리가 다 검토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지적하면 오케이 일리 있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가면 되잖아요. 보완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안 지어먹어요. 국회에서 나는 세입자입니다. 그 유명한 가짜 연설이에요. 그게 아마 나중에 당시에 조중동이 너무 띄워줬는데 나중에 최악의 연설으로 꼽힐 겁니다. 왜 부자가 그다음에 나중에 밝혀진 건 자기 부모님이 세종시 일대에서 엄청난 부동산 특위 우호까지 이뤘어요. 그걸 우원직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 또 중성동이 가 있는 거예요. 지발로 우원을 그만둬놓고 또 그래 또 가는 거예요. 전현이 우리 후원 회장님이 보고 있어요. 전현이 후원 회장님이 많이 앞서고 있는 거였는데 정말 윤희숙 그 사람은 정말 요소를 막 하던데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제가 세입자로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알죠. 세입자 그렇게 기만하면 안 됩니다. 세입자도 아닌데 세입자로 거짓말하면서 차라리 나는 임대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입자로도 살아봐서 세입자들 고통도 하고 임대인 입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임대인 입장과 세입자 입장을 다 안다. 그러면서 뜨려있죠. 차라리.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워한다면 네. 그렇게 말을 못하죠. 집이 얼마 전까지 뒤체된 사람이 세입자입니다. 집이 부자인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 윤석열 정부가 오고선 윤석열 정부로 인하여 정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정말 창피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심판 이야기가 가장 사진 지금 팬들이 사진 찍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서 네. 짠짠. 아니 사실은 윤석열 심판이 당선의 가장 큰 동료가 아닐까요? 네. 서초구 주민들도 55% 윤석열을 반대한다면 네. 그 표만 고스란히 투표장이 나와도 55%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분들은 지역에서는 민당 찍을 가능한 게 없죠. 민당 찍기 싫는 사람들은 비례는 조국 신당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또 역할을 넣으면 되니까. 그래도 몰빵해야죠. 기본은 몰빵이죠. 네. 하지만 난 진짜 투표 안 할까. 민주당도 싫어. 이재명도 싫어. 김한나도 싫어. 안진 걸 싫어하던 분들이 그래? 조국 교수는 인상 좋지. 잘생겼지. 너무 당했지. 와. 당시에 그렇게 스펙 쌓은 사람들 다 유행했는데 어떻게 조국만 저렇게 죽이냐. 잘한 건 아니지만 너무한다.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남 3구에도 그 정서가 있대요. 네. 와. 너무한다. 다 저렇게 했는데. 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경호는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 교수실에서 5주간 실습받아서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조국 교수님 아들 딸은 5주간 병원이 의대 교수실이 있지도 않았어요. 너무 낯었어요. 거기서는요.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갖고 조국을 찍으러 간 김에 이렇게 만나도 찍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우군도 필요한 거죠. 우군보다는 아군. 뷔페보다는 몰빵. 왜냐하면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보수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서초갑입니다. 특히 서초갑. 서초에서도 서초갑이 더 보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 그렇지만 구태의연한 곳에선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야. 멋지다. 네. 왜냐하면 이 험지에서 미래의 번영의 텃밭으로 바꾸고 새로운 자유의 바람과 그런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투표하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서초동에서 현명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서초동에서 또 정권이 교체되고 투표혁명이 일어납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우리 법칙 민주주의 이 나라의 우리 동네의 유일한 게임 법칙이어야 돼요. 법이라는 게 특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정치 검찰 독재만 하죠. 네. 그리고 지금 국가의 돈으로 지금 관권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천도를 쓴다고 돌아다니던데 초국 혁신단에서 고발도 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정말 이성적이고 품격 높은 서초구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 정말 심판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들을 때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간 정말 반드시 승리해야 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민당이 범진보 야권 세력이 단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윤석열 선생님 저기 와주신데 그 60년대 10년대도 안 됐나요 심정? 예전에 박찬종 아 박찬종은 그때 야당으로 됐죠. 네. 신정당인가로 됐죠. 신정당인지 뭐 약간 민주당은 아니었죠. 무소속인가 막 이런 걸로 소주정당으로 그 사람 마저도 약간 민주당 계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체인지 김한나로 챌린지 1번 김한나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서초동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나 반발 저항이 꽤 있던가요. 그걸 또 한 좀 피부로 한 번 지금 얼마 됐죠? 후보로 공천된 지? 지금 지금 총 한 10일 10일 얼마 되잖아 아직 인주가 안 됐어요. 인주. 물론 그전에도 서초동에 계셨으니까 알 거고. 그럼요 알죠. 법조인들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은 칭찬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러던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함부로 하니까 너무 제법대로 하니까 한번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는요.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 받으시지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가까이 와서 파이팅! 이러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좀 되게 힘이 났던 거는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다윗과 골리아시다. 결국 승리는 다윗이었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아를 보면서 네. 왜냐하면 워낙에 조 후보님이 인지도가 높으시니까 서초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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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나 있으셨고 그래서 좀 인지도는 높으시지만 그래도 골리아 보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물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계속 찾아뵈면서 그 마음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표현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막 대놓고 막 얘기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는. 좀 조용하시고 강남은 여전히 지지율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높은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아 바꾸자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신 거지 그걸 막 대놓고 와가지고 정권 변감 심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셨어요. 아직은. 아직은. 그럼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더 띄워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그 3주 연속 서초 서초 강남 송파 여성위원회랑 네. 윤석열 김건희 전면 수사해라. 네. 특검하라. 네. 엄벌해야 된다. 구속돼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이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지난 한 시민들 쪽으로. 네. 세 번 다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긴 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그렇고 오마이티비 뭐 소울의 소울인데 생존에 정말 많이 봤어요. 몇 십만 논만 보고 그랬는데. 강남에 계신 여성분들이 분노하는 이 상황. 네. 그렇죠. 이렇게 뭉치면 정말 새로운 변화가 생기니까요.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반포 잠원 방배에 살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한 명씩은 아세요. 거기 사시는 분들 그 주민들을. 서초갑을 그렇죠. 갑과 어른애까지만 서초구 주민들 친구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있겠죠. 전화 한번 돌려주세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서초구의 아는 지인들께 김한나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고 네. 그 전화물을 받아서 또 보내주고 이런 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불법 성부 수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응원하러 저희 선분도 와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가면 정말 제가 쫄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시는 어디 있습니까? 반포 쇼핑타워 8동에 있습니다. 반포 쇼핑타워는 어디입니까? 반포동입니까? 그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고터 앞에 네. 고속터미널과 뉴코와 사이에 있는 그 네. 고속터미널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국민들. 거기 뭐 임대료도 막 폭등시켜서 우리 상임제 싸우고 있잖아요. 우승원하고 그게 바로 저의 전문 분야 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선거법 때문에 정책이나 공약을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제 포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임대차를 공부 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640개의 점포를 일괄적으로 거의 60% 62%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굉장히 갑자기 46% 정확히 46% 갑자기 반 이상 오른다면 이거 나가라는 뜻 아닙니까 쫓아내겠다는 거죠. 네. 10년 동안 못 올리긴 했는데 10년이 지났나 보죠. 13년이 지났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에서 임대하는 분들을 법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쫓아내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처사죠. 상가임대차는 10년만 딱 그렇게 해라는 취지이라보다는 최소한 10년은 보장하고 나머지도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100년 가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100년 가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년 가게 없잖아요. 다 쫓겨나거든요. 그게 역사를 만드는데요. 역사 문화 전통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하는 게 제가 직업상도 합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서울시랑 합의를 해서 합리적 선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또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시민 대책이랑 지금 그 전에 최은상 전 지역위원장이 계속 같이 집회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 활동을 연장해서 대책이 상인들 또 만나셨나요? 그러면? 아직은 못 만났고요. 저희가 선분을 꾸리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렸고 이제 막 활동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번 지역위원장이 교체됐죠. 네. 교체된 고통과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다 원팀을 만들었나요? 네. 원팀 만들었어요. 김한나 변호사님의 에너지나 이런 열린 자세만 다 원팀을 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네. 저는 기존에 계셨던 교회의원님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보수의 텃밭에서 승리를 이끌려면 하나가 다 뭉쳐가지고 용광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리를 이끌려야 돼요. 용광로 선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자 이제 많은 분들을 같이 다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저도 뭐 막 힘이 막 솟네요. 김한나 변호사님 때문에. 자. 어느덧 저희가 한 1시간 됐습니다. 벌써요? 남은 시간 동안 김한나의 장점. 네. 그다음에 서초구에 대해서 서초구민들이 하고 싶은 말. 네. 또 뭐 자세한 정책 공연안에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생각으로는 뭐 서초구 국민들에 대한 정책 공약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남은 이제 프리하게. 네. 프리하게. 한 5분 정도. 네. 김한나는 어떤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내가 서초구에 당선되면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 음. 부동산 전문가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당연히 서민주거안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제도 발전. 그다음에 이제 뭐 혹시 너무 부담되는 조세제도가 있으면 서초구 국민들 그런 이야기도 또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쭉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여성, 청년,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 후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책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할 것은 정권 심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위에 대해서. 멋지다. 그 기조를 바꿔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서운 게 무엇이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일단 한 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정권이 변경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저는 발로 뛰는 정말 저는 초짜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4차 산업의 그런 기술과 감성과 이 모든 것들을 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히 정보사부지에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옛날 정보사부지에 서초동에. 어디 있죠 서초구 어디쯤에 있죠 그 서리풀 쪽에 있는데요. 서리풀. 네 맞습니다. 그 터널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서초가 원래 서리풀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 역 이름도 내방역을 서리풀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방역이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방동도 아니죠. 강배동 서초동인데 내방역이 이상하게 내방역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이룸인가요? 마이룸. 마이룸처럼 편안한 서초. 내방 내방.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하나 세심 하게 챙기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요. 그 정보사부지의 개발이 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실리콘밸리의 의미는요. 그냥 개발된 하드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정말 세계 인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세계 인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홍콩에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즈에 있던 뉴욕타임즈 아시아 커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계 인류의 기업들 세계 인류의 중요한 거점들을 그 실리콘밸리 안으로 유치한다면 그럼 더 많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서초가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초는요. 굉장히 이제 뭐 문화예술도 발달된 곳이에요. 이제 직접 수준이 높고 뭐 등등. 그랬을 때 이제 문화와 이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그런 벨트 서초 벨트를 만들고 싶고요. 제2한강에 르넥산스라는 말을 꼭 한 후보가 한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재부응을 시키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거기 예술의 전당 서초갑에 있잖아요. 거기 서초읍입니다. 아 예술의 전당 서초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비뚱둥 쪽에 저는 되게 되게 유명한 미술관을 유치하고 싶어요. 그쪽이 서초갑이군요. 유명한 미술관을 유치하면요. 그 예술의 전당에서 연결되는 문화벨트가 들어지는 거죠. 그 벨트. 그럼 지금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서초갑인가요? 서초읍입니다. 서초읍인가요 거기는. 서초갑은 그러면 보석점이나 있죠. 그 위입니다. 그 위쪽입니다. 아니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해 있으면 거기를 다 확 폭파 수준의 개혁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건 홍의표원이죠. 홍의표원 대표님께 부탁드리고요. 대표님께서 해주시죠. 노다니님께서 나를 위해 이제명 똑순이 김한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임상섭님께서 김한나 화이팅. 남한강님께서 가치관이 멋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너무 멋지잖아요. 평화와 통일과 애국애민. 내 마음이 훌륭한 아주 넘쳐보이고. 빅토리 빅토리장님께서 이번에는 김한나를 국회로 우리 지역구 우리 가족 5표. 우와 대단합니다. 김한나 후원의 계좌도 지금 올라가 있고 여러분. 엔돌피님께서 작은 응원할게요. 힘내주세요. 화이팅. 스위민님께서 김한나를 국회로. 와 진짜 응원하시는 분들 엄청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유명한 분 왔어도 200명 막 100명 이렇게 들어온 적이 많은데.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500명 가까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현길님께서 이명이 전투력이 보인다. 저런 분이 민아홈 필요합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응원이. 저희는 여러분들이 응원이 없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님께서 똑순이네요. 잭밭 정권심판. 장SWO님 시대정신 정권심판. 김명석 OES 굿 좋아요. 와 대단합니다. 서로루님께서 화이팅. 축복사랑님께서 내 많이 암호주신데요. 루아님께서 사당역에는 미술관 있대요. 사당역은 동작구잖아요. 거기에 유사명총경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당역은 유사명총경이에요. 네 그렇죠. 서초역에서는 우리 김한나입니다. 관내에는 여기 뭐 뭐가 있죠 그러면. 9호선 반포역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2호선들은 서초의리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9호선 2호선 내방역 7호선. 아 7호선. 그다음에 3호선. 7호선 내방역 7호선도 있나요. 네 7호선이죠. 그렇죠. 거기가 두 개가 있군요. 그 동네에 자주 가봤어요. 9호선 3호선도 있죠. 네. 구속터미널. 오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관련해서도 좀 더 좋은 공약도 있겠네요. 네 제가 중간에 이제 그 내방 정보사 부지에 서기 사이에 그 지하철을 하나 꼭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입. 아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있군요. 네 네 네 출입구도 열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많이 해야 되죠. 네. 아 인사이트TV님에서 인사이트님께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에너지가 참 좋네요라고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바이솔님께서 김한남 국회의원. 아예 바이솔님은 계속 김한남 국회의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정치도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지하철역과 관련돼서 아까 그 정보사부지 있는데 내방역에서 그 고속터미널 사이가 약간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잘들 모르실 수 있는데 국립박물관 있어요.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있잖아요. 국립도서관 역을 하나. 대검 옆에 서초경찰서 있고 그 이외에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참 가기가 맞아요. 국립도서관인데 옆에 조달청 있고. 네. 맞아요. 이상하게 버스나 버스도 많이 안 다니고 전철로는 한참 걸어가야 돼요. 치도선 고토역과 이웃선 서초역 사이에 딱 쌓여 있어요. 거기에 바로 국립도서관 역을 하나 딱 박아두겠다. 거기에 있는 산들도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서초가 좀 더 발달. 그렇죠. 맞아요. 구름달이 됐고. 네. 맞습니다. 거기 사측 많이 하잖아요. 구름달이 얘기 아시죠? 저거 시청으로 왔어요. 아 정확히. 구름달이 얘기는 몰라요. 뭔 일 있었나요? 누가 거기서 귀신이 나왔나요? 옛날에 구름달이가 이제 검찰과 판사님들이 만나는 달이다. 그렇게 저희도 법조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랬군요.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역사가 이뤄졌다. 연애가 이루어졌나요? 뭐 연애는 아니겠죠? 협잡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이 거기서 구름달이 만나서 뭐 한 거야? 뭐 스르륵 지나가면서 뭔가 얘기했겠죠?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김건희랑 만나서 뭐 한 거야? 정치판사, 정치검사들. 어떻게 할 비로? 소고기 사먹고 양주 사먹고 그랬지? 니들 다 알아. 김한나 변호사님 되면 다 죽는다. 자 우리 태정태세 변호사님께 참신한 정년 김한나를 응원합니다. 험지면 끝까지 분들 꼭 승리하시길요. 서초갑도 접수합시다. 이채양명주 기억합시다. 요즘 대유행이죠.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우리 양평고속도로, 명품백수수, 인사개입, 주가조작, 장고조작. 그다음에 오특고전, 오송참사, 특수활동비, 고발사주, 전세사기 피해자들. 그러면 물경민심, 물가폭등, 경제파탄, 경제폭망, 민생파탄 심판하자. 이게 이채양명주는 백운계 정어리팀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네. 이채양명주. 오특고전은 제가 저하고 뉴스공장의 김지은 앵커가 같이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물경민심은 우리 민생경종국에서 같이 만들었어요. 나름 유행하고 있어요. 이채양명주처럼 유행을 못하지만 여러분 이채양명주를 오특고전의 물경민심으로 이렇게. 내일 촛불집회 때 제가 발언하는데 이거 발언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터졌다 울분이 터진다. 이채양명주 오특고전 물경민심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제1야당 이렇게 또 진보객세력 압승하시도록 힘을 모으자 이런 연설을 내일 촛불집회 내시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5분 가까이 있습니다. 진짜 이제 마무리 못다한 말. 못다한 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명씩만 저 소개해 주세요. 반포 방배 잠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정말 에너지와 열정 넘치고 또 굉장히 정말 서초구에서 정말 정치혁명 투표혁명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긍정적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김한나 변호사님. 김한나 청년 여성 후보님하고 방송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정일TV 인사이트TV 뉴스맥TV와 공동으로 했는데요. 김한나TV도 있습니다. 로키 김한나 변호사TV 그냥 김한나 변호사만 놓쳐드립니다. 현재 구독자 171명인데 173명으로 그 사이에 또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160명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김한나 변호사님한테 진짜 우리 몰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나에게 몰빵, 서초구에서 투표혁명, 그리고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예치 좀 낼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을 더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자 여러분 안정일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금요일 사람 속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나 변호사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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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에서 여러분이 됩니다. 아 그러셨구나. 선거법은 다 5개에서. 아 그렇구나. 방송은 온라인과 방송은 선거운동이 360로 24시가 허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죠 언론이니까. 그렇죠 언론이니까. 꼭 언론은 아니어도 온라인 선거운동은 100% 확보됐습니다. 자 그거 마지막으로 서초! 체인지! 김한나! 아니 신나... 서초! 체인지! 신나는! 체인지! 가자 국회로 김한나! 내일 5시 개소식! 6시 본 개소식? 6시 본인사! 특디님!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많이 받으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하세요.